이제 눈도 뜨셨으니까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길게. 클라이맥스, 지금이. 클라이맥스.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사실 클라이맥스거든요. 그렇죠.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서. 야, 소름 났어. 아니, 우리가 신박차정리하면서 우리 의뢰들이 소름끼친 적이 있었는데. 우리가 이렇게 소름끼친 일은. 아니, 나 소름끼친다. 누구만. 눈물 났라 그러고. 손에 땀이 지어져요. 아찔하다, 이거. 저는 이제 무대 있을 때마다 뻐크 할 거예요, 진짜. 제가 뽑고 오세요. 시기 때문에 나네. 진짜로요. 너무 멋있어. 현기증 난다. 야, 어떡하지? 이런 말 좀 그런데. 고막이 호강한다고 정말. 고막이 호강을 지금 하고 있네요, 되게. 소금 끼쳐요. 자, 우리 고막 호강을 했으니까 눈 호강 시켜드려야죠. 그럼요, 그럼요. 저희가 직 호강 시켜드릴게요.